껌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룩지, 보양지, 서유고, 19세기초, 야계학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문, 우, 지번갈, 장부건고, 갈불치, 야계일첩, 치어상법, 세절, 총배일학, 갱미이학, 세연, 상화갱, 작학, 하우미, 초, 젠공심식지상장복하며, 번역문 또다른 방법, 번갈을 치료하고 오장육부가 바짝 말라 갈증이 멈추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껌 한마리를 보통 방법대로 손질하여 잘게 썰고 총백한줌 맵쌀 두옥을 곱게 간 것을 모두 국에 섞어 학을 만든다. 오미, 산초, 장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늘 만들어 복용하면 효업이 아주 묘하다. 조리법입니다. 1. 껌 한마리를 보통 방법대로 손질하여 잘게 썬다. 2. 총백한줌 맵쌀 두옥을 곱게 간 것을 모두 국에 섞어 학을 만든다. 3. 오미, 산초, 장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 오미, 산초, 장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 오미, 산초, 장을 넣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다. 4. 오미, 산초, 장을 넣는다.